공감 이거 시야 넓게 보는거 있거든요? 급헉 들어야되나? 근데 그건 종고한테도 나온대 종사만한텐 덮고 먼저 키우고 덮고 판자 뿌시는거랑 그거 배워야돼 판자 뿌시는거 다른건 쓰레기고 판자 뿌시는거 배우고 아 또 왜 이맵이야? 하아.. 진짜 싫은데 이맵 왜 뛰고 이맵이야 이상하지 않니 이맵 또 이맵이라니 덫이 안보인다? 어? 더 설치하지 말자 뭐 여기 뭐 인성전도 뭣도 아니야 빨리 다른 데까지 다른 데 얘들이 도망가면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여기 덫 덫 깔고 두개다간 힘드니까 하나만 깔고 여기 안돌렸고 저기서 뭐하는거 얘 어? 판자 내리라고 어? 뭐야? 뭐고야? 뭐고야? 판자 피했는데? 저기있다 너에 너희야씨 왜 household 왜 판자에 안맞아? 내가 왜 판자에 맞는거지? 쉿 페이크쓰지마 여기 마침 끝에 좋은데가 있네 어? 판자 아마 너 근처에 없을까 이거 아 나 알 수 있어 저 판자에 맞는 기억이 아니 판자 위치를 알고 있어서 딱 판자만 할라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네 도시 제가 안두기님 감사합니다 구할 안오나 이거? 여기 여기 무슨 팔이 좀 난다 이거? 얘들아 진짜 구하러 와 너희들 설마 어? 초보야? 어 뭐야 죽어버렸어 흠 이즈 이즈 갈고리 어딨지? 여깄네 또 걸렸어 저기 인성존 더 더 뿌시고있어? 누가 더 뿌시고있어 내 인성존 돛을 방금 더 뿌시는 소리 났거든요 여기 이쪽도 부셔놨거든요 거짓 더 없나? 장난쳐 일로와 오 나 여기서 봤는데 너를 그래 봤어 일단 한대 막고시자 그냥 한대 막고 일로와 구해주라해 구해주라해 일로와 거기서 똑같은데를 계속 왔다왔따거려 일로와 일로와 너어씨 이래서 아이언이글 있어야돼 이거 누가 뛰어왔네 누가 뛰어왔는데 덫이 없어 덫이 없어 이제 덫을 다 부셔 놨어요 애들이 어이씨 장난쳐? 두명 봤구요 한자 못치겠지 이거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가 덫 부셨지 일로와 일로오라고 너가 갈고란 덫 부셨지 일로와 몽성안돼 너는 일로와 어? 쉬어 빠짜진 어? 여기 아우찌인데 일로가자너는 너는 너는 특별 코스라 어디? 아우찌 음? 아오오찌 뭐야? 죽어버렸어? 아 그럴 수 있지 캠핑만 안할 뿐이라고 얘들아 여기에다 깔면 이 덫을 부숴야 되니까 아 덫이 없어 베베 이제 다 부숴놨어 얘들이 여긴 지하네 돌리다 와라꼬 애들 어딨으려나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있대 돌리다가 뛰었죠 아 나 이래서 싫어 아 와 이 녀석 여기가 왜 이제 여기 더 서치하면 더 부숴버릴거같아. 어 여기 했고 와 장난쳐 지금 얘 어디로 뛰었지? 더 보여주는게 있는거같은데 내가 볼 땐 여기 더 죽으러가죠? 와 더 깨고있어 장난쳐? 야 너 일로와 넌 날 호그로 봤어 일로와 으어어어 감히 날 호그로 봐 일로와노 일로와 너는 너는 한번 죽어봐야돼 아 이거 일로와 이리 올라가..아 또 올라간 우리 또 인성 좀 할라고 야 바보냐 너? 두번째 뛰면은 되겠어? 두번 뛰면? 똑같은걸 두번 해놓고 있어 멍청이 야 너 나를 완전 파울하고 있어 이리와 아아 스트라이크네 야 누가 발증을 돌리고 있냐 여기서 발증을 돌리는 놈 어디갔어 아 또 저쪽으로 갔네 여기 인성 또 갔거든요 너 진짜 너 진짜 인성전 또 쓰냐 너? 보인다 정말 잘 보여 안 돼 안 돼 너 붙어 너 일로와 일로와 미안 거의 다쳤어 너 인성전 이씨 누가 쓰레스 인성전 어? 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냐고 와 이 갈고리 다 뛰어났어 야 너 일로와 너 여기 가염이 갈고리 다 뛰어놔? 여기랑 여긴 안 돌렸어 야 여긴 인성되어 있고 저쪽 필요없으니까 이쪽에 덧 가져올게요 이쪽 덧 필요없잖아 이제 저쪽만 수리하면 되니까 오케 치료했고요 또 인성전으로 졸라뛰겠지 치료 다했고 여기 킬려나 여기로 안왔어 여기로 안왔어 내려갔고 이리와 뭐해 너 지 보고 뛰고 있냐 지금? 얘 또 인성전으로 뛰어난거 보소 희 너 거기 야 너 학습 능력이 진짜 너 방금도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 학습 능력... 하노 지금 나 장난쳐? 학습 능력이 너 제로인데? 너 아까 그렇게 해서 나 죽었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진짜 이거 갈골 다 뛰어나가지고 어디갔지 아 이래서 아이언 이글이 필요해 뭐 잡아 잡을 수가 없어 이거 저기있다 어 얘가 여기있다는 소리는 한 명이 저쪽에 있다는 소린지 이리 와 여기 있구요 뭐야 몰래라 이씨 너 좀 치좀 보고 뛰어 부탁인데 여기 너 지하에 버릴거야 이리 와 으어얫 으악 여기 너 잡을려고 더 너는 안되겠어 너는 사람을 바보로 알아 왜 안돌리고 있고 너 갈고리즘 그만대 진짜 안들어 안든다고 나 기분 나빴어 너 어찌인가봐 너 그냥 죽어 너는 발전기가 근데 지하 두곳 밖에 없어서 여기있나 보네 이 근처 이 근처 너 친구 너 못살줄아 너 괘씸해 너 이 근처 인성중 수비 날까? 바로 덕걸리게 이 근처 힐 했구요 이쪽 근처 소리소리소리 소리가 안들려 소리가 안들려 일단 여기 발전기 안돌렸고 저긴 돌렸는데 저긴 하나 내가 막아놨고 그럼 여기랑 여긴데 일단 여기 소리가 안들려 이쪽이 이쪽이 뒷무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뭐야 소리왜이래 이쪽받고 여기랑 저기랑 저긴 어째 박혀있으니까 그럼 난 여기랑 이쪽 발전기랑 저쪽 보면 됩니다 저쪽 여기는 제가 막아놨으니까 입구 그 가는길 여기 안돌렸어? 분명히 여기 돌리면 열로 뛰겠지? 인성중 쪽으로 100% 100% 그럼 난 이제 지하랑 여기만 보면 돼 저기 잠깐 보고 여기 여기 안돌리고 있는데 얘가 너희들 발전기 돌리냐? 야 발전기 여기밖에 없잖아 왜 안돌려 발전기를 무식한 놈을 벗어 이거 지금 이 지하는 아예 발전기 안돌리고 여기는 여기도 안돌리고 쇠들이 여기는 아예 못올라갖고 왜냐면 여기는 제가 여기를 막아놨잖아 여기를 거스로 여기 그래서 여기는 못올테고 그래서 여기는 못올테고 그냥 발전기를 돌릴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아니C 장난쳐? 발전기 안돌려? 와 둘다 숨어있는거 보소? 시키 겁쟁이들 시키 와 이 겁쟁이들 무서워 덫 갖고 수비 범위를 좁힐게요 이거 두개만 수비를 보고 이 덫으로 저 2층 막아버리고 어 여기 돌리고 있네 100% 여기 뛴다 야 너냐 이번에? 엄청하네 역시 널줄 알았다 너 맨날 그러지 않아 너 이 자식 드디어 아우지 좀 가보자 너 바로 밑에 아우지거든 안돼 이제 어? 진짜 계속 저래 너 안살려줄꺼 너 너 너무 괘씸해 죽어 죽어라구 죽어라구 잘가 죽었구요 저 지아톤 네덟 이제 아우지 싸움인가 일단 여긴 덫을 포기 저긴 덫을 포기야 되기 때문에 개구멍이 어딨어? 대박 개구멍 찾으려고 하는데 개구멍이 이제 어딨어 얘가 얘였나? 얘인 것 같은데?